오늘 저는 고린도우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존재 다른 삶, 다른 존재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을 했으며 또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맺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마치 죽은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인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권면을 들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권면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들을 늦추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가운데서 거룩함과 깨끗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 주제를 대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다섯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한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만 해석하고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지킨다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고 건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친분을 맺고 왕래를 하는 어떠한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마치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는 태도와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성교사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러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말이 불일치하는 모순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바울의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조 설명하면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을 단순히 과장된 표현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이며 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을 단호하게 치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였다면 그들을 다시 포용할 것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밖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의 사도댐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대적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어떤 말이나 왕래나 사회생활 자체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멍해의 비유를 갖고 옵니다. 멍해는 밭을 일구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사진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도구입니다. 이 멍해를 동물들에게 매면 동물들은 그 멍해를 짊어지고 함께 밭을 일구게 됩니다. 밭 일구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멍해를 짊어진 동물들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멍해를 맨 동물들은 서로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서 함께 힘을 실어서 멍해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목표로 하는 밭을 기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 10절에서는 너는 소와 낙위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와 낙위에 하나의 멍해를 묶어서 그것들로 땅을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가장 명확한 사실은 종류가 다른 동물로 밭을 갈게 될 경우 밭 갈기도 힘들 뿐더러 밭을 제대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위는 그 체구가 소에 비해서 현저히 작습니다. 힘도 차이가 나고 습성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밭을 기경하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밭을 기경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습성을 가진 동물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멍해를 매야 그들이 목표로 하는 한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해를 맬 경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멍해를 매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을 상실할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대적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아닌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활방식과 문화까지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방금 전 말씀드린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 등과 같은 그런 가치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한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물질주의 그것을 분별 안에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주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딱 알겠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물질주의를 분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주의와 함께 멍해를 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주의와 함께 멍해를 맺게 될 경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잘 컨트롤해서 함께 밭을 기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새 물질에 이끌려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멍해가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가 가치와 왜곡되고 혼합된 복음 역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멍해를 맬 수가 없습니다.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 인간, 자유에 대한 관점과 가치 역시 우리가 함께 멍해를 짊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와 존중과 배려와 이해와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짊어지자라고 요구합니다. 보편론, 구원론에 관한 것들,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관한 것들, 쾌락과 탐욕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 아래 모두 함께 모여서 멍해를 맺하고 권면하거나 유혹하거나 요구하거나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계속 그렇고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진보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함께 멍해를 맬 것을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와 불법을, 빛과 어둠을,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성종과 우상들을 대조함으로써 우리는 결코 그런 믿지 않는 자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세계관 등과 같은 것과 결코 함께 멍해를 맬 수 없음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살던 이 시대도 현대의 시대만큼이나 혼합과 유혹과 절충이 팽배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과 동화되거나 혼합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들과 함께 멍해를 맺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여우수와는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우수와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는 적당히 세상적인 것들을 함께 멍해를 맬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해를 맬 수 없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추레급길, 에스겔, 레이레미아 등에 나오는 구절들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구절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며 그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져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 구절을 기록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를 품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우상숭배, 물질주의, 이교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직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전에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을 속히 실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7장 1절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해를 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외적인 교류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 우상, 숭배, 물질주의 등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과 단지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함께 일한다고 해서 더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회식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함께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회식하는 문화 자체가 우리와는 벌써 다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회식 문화는 유흥에 빠져 죄악된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차마 제가 설교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죄악들까지 너무나 서슴치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고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무리 든든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우리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 역시 죄에 물들어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건면합니다. 육과 영 즉 전인적인 모든 측면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더러울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합당한 성전이 될 것을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과 영 모두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영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과 영이 모두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 깨끗해져야 하고 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까지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관점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상실케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 장소에, 환경에 우리 자신이 지금 속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장소와 그러한 가치를 품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을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행실을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우리 아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의 얽매여서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전인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모두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